훙훙 영웅전 프린세스 피치 쇼타임 오늘은 어떤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 저 그림자는 뭐지? 도장의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아요 빨리 가보자 어? 뭐지? 도장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사부님! 사부님! 분하다! 흠! 별 볼일 없군! 으... 방심하고 말았어! 어떻게 이런 일이! 쿵후 마스터가 있었다면 분명! 아 이쪽으로 갈 수 없고 아 리본의 힘으로! 빨리! 힘을 줍시다! 뒷산에 도장으로 가는 길이 있을 거예요 힘을 빌려주겠습니다 빨리 문을 열어봐! 사부님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쪽에 내려주고 어? 여기에도 녀석들이 나타났군요 미분의 힘으로 물리쳐주고 사부님이 당했다고? 얼른 구하러 가요 이 안에 뭐 있지 않을까?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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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임 스톤은 챙겨가야지 가보자고! 어? 도리가! 지금이야! 지금이야! 이쪽에 길이 있다는 거죠? 앞에 뒷문이 있는데 돌멩이가 막혀있어요 역시 다 무술을 할 줄 아는군 여기가 뒷문인가보다 근데 그레이프 문양이 있어요 돌이 또 떨어졌다 쿵후 마스터의 시련을 통과해야 해 아 이 시련을 어 통과하면 되는군요 이거 점프해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어? 부딪힐까요? 항아리에는 아무것도 없군요 등불을 밝히고 코인을 얻고 어? 이 문을 열어야겠죠? 열려라! 야! 저 위에 아 변신할 수 있는 곳이 있군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서 안돼! 도착입니다 스텔라 변신할 시간이야 네! 콩주님 오늘도 무대를 구해봐요 우와! 발차기가 예사롭지 않군요 엄청난 무술을 보여주지 쿵후 빛지 나한테 맡겨달라고 쿵후 마스터라고 여기서 막아야 한다 어떻게 내려가는 건가? 어 밑으로 내려오면 아다랏 엄청나군요 엄청 재밌다 사부님을 제가 구해드리죠 이 시련의 공간은 어? 가져가야 합니다 반짝임의 돌도 챙기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물리쳐버렸어요 아 맞다 이 돌에 갇혀있던 깨드슨도 구해주고 가보겠습니다 얘들아 나만 믿어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부님을 부탁해요 여기는 우리가 막을게요 이쪽인가 움직이는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긴 내가 다 물리쳤다고 우리 도장을 그 찾을 거야 어 어떻게 쓰러져 있어 우리들 가만히지 않겠다 오 발차기가 엄청나요 고맙습니다 힘을 빌려주세요 오 조금은 싸울 줄 아는 모양이군 잠깐 놀아볼까 저쪽을 공격해야 하는 건가요? 오 오 됐다 얍 엄청나군 흠 생각보다 제법인데 만약 도장까지 올 수 있다면 다시 상대해 주지 뭐야 도망간 거야 도장까지 빠르게 올라가야 하겠군요 저긴 엄청 넓잖아 항아리 안에 코인이 있습니다 돌아서 뛰러 갑니다 으 사부님 이 녀석들은 대체 뭐야 그레이프 국단이라고 아주 말썽을 부리는 녀석들이라고 하지만 나한테 맡겨도 내가 사부님도 구하고 도장도 구해내겠어 녀석들을 쫓아와줬구나 그렇지 어 이건 하나씩 오 점프해서 친구를 물리치는 건 아닌가 도망쳐도 되나 반짝임에 돌 조각을 모으면서 하겠습니다 여기 어 오면 공격이 되는 건가 아야 아 부지치면 안 되는 거네 다시 왔다 보이들 항의하지 말라고 가라 오 좋아 이쪽은 빙글빙글 돌면서 엄청나잖아 오 무슨 실력이 정말 마스터급이군요 여긴 어디 있는 거지 못 움직이겠어 조심해 걱정하지마 내가 물리쳐줄게 한 명씩 가라앉는 건가 계속 오는 건 아니겠죠 됐나 반짝임에 힘을 줄 수가 없네 여기 있는 그레이프 오 친구들을 다 물리쳐야 갈 수 있나봐요 흠잡을 데 없는 발차기였어 도장으로 가는 길은 이쪽이에요 알겠어 여긴 더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 이 앞으론 지나갈 수 없다 쪽으론 점프를 안하나 아 저렇게 점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군요 안 멈추잖아 제가 있으면 안 움직이는군요 순서가 돼야 오 갈 수 있군요 오 됐다 넘어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길을 알려줄 사람이 없네 아 이쪽인가 보다 이거 오 그렇지 회전 발차기 위쪽에서도 올라가면 됩니다 이 앞쪽으로 아 여기 길이 있었군요 위로 올라가서 빠르게 가봅시다 감히 어딜 가려고 오 막는 친구도 있잖아 친구는 어떻게 공격해야 되지 오 공격이 안 돼요 그렇다면 오 아야 계속 막는데 가이드를 봤어야 하나 도망쳐야겠군 이따 보자고 여기서 쓰러지면 도장에 돌아갈 수가 없어 걱정하지마 내가 간다 돌을 부숴었어요 드디어 도장에 도착한 걸까요 오 여기 있다 조기 사모님이 지금 구하러 갈게요 빨리 가야 하는데 하트가 있네요 하트를 챙겨서 올라가지 못하게 또 나타났어요 아직도 조항하는 녀석이 남아있을 줄이야 얘들아 해치워라 해치우긴 우리 사부님한테 얼른 가봐야 한다고 됐다 저걸로 막 갔었는데 아 공격할 때 뒤쪽에서 해야 하는군요 계속 물려들면 어떡해 우리 사부님은 괜찮으신 건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갑니다 여기에도 올려둔다고? 그건 한 번에 무리칠 수 있지 이제 그만 대체 몇 명이 있는 거야 됐다 사부님 사부님도 귀여워 방금 그건 영락없는 쿵우마스터의 기술 그 녀석은 이 안에 있다네 우리 도장을 부탁함세 알겠습니다 걱정마세요 문도 발로 차고 가는구나 오호 여기까지 잘 도왔구나 좋아 상대해주마 이번에도 공격할 부위를 알려주고 저기다 무릎 무릎을 아 이번엔 오 발차기가 들어가나요? 제발 어지러울 때 얍 정확하게 안 들어오면 제법인데 위에서 제대로 겨루자 왜 자꾸 도망가는 거야 이번엔 저쪽이군요 엄청나다 점프해서 오 제발 타라 타라 생건가 면속 탈타기 마지막 1경 어떤가요? 어떤가요? 제 쿵우 무술실력이 멋있었나요? 멋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은 쿵우피치로 변신해 무대를 구해줬어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